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디센트럴랜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땅을 한번 직접 한번 사보고 파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직접 제가 보여드릴 거고 파는 것은 어떻게 파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땅을 사는 이유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수익을 창출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첫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땅이 아니고 만화를 사는 거죠 만화를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싼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두번째는 뭐냐면 보초랜드 가상 땅을 사는 거죠 땅을 3D 땅을 땅을 사서 이게 지금 땅을 샀을 때 가격이 만약 7천을 주고 제가 샀다면 7천만화를 주고 샀다면 디센트럴랜드가 만약에 잘 돼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파가 된다면 그래서 땅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사람들한테 퍼지게 된다면 이게 한 2만 정도에 팔 수 있을 땅값이 늘어나서 한 2만 정도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 4천 만화 정도의 차익을 바라보고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세번째가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저는 1번, 2번 때문에 지금 땅을 사는 게 아니고 3번 때문에 땅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프로그래머고 가상장, 우리 3D 버추얼 랜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림하고 그림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운데 어떤 3D 입체감이 있는 그런 이미지들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죠 프로그램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D 모델을 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그분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한번 수익 모델을 창출해 보려고 하고 앞으로 이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이제 당분간은 아주 오랫동안은 이제 더 이상 동영상을 찍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제가 스윙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했는지는 제가 만약 성과가 나오면 그때그때 한번 숏하게 아주 짧은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걸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제가 뭐 땅을 사야 된다고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안 사셔도 되는 거고 저는 만약 어떤 분이 땅을 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 가이드를 제가 제시하는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알려드릴 정보들은 이거죠 땅을 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 것인가 그 정보를 어디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땅을 사기 위한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출처 이런 것들을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땅을 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아 땅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걸 할 생각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제가 너무 많아 디센트 랜드만 하다 보니까 왜 저것만 하지 이렇게 조금 좀 그러실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코인이나 토큰에 대해서 저한테 분석 요청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우선 투드리스트에 올립니다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그 리스트 중에서 제가 한번 하고 싶었던 분야 이왕 동영상 찍는 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어떤 분야 같은 것들을 이 중에서 해서 그걸 먼저 찍습니다 이걸 다 찍으면 좀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위주로 제가 동영상 찍으니까 제 위주로 이건 좀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분석을 좀 딥하게 한번 깊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걸 이제 선택해서 제가 이제 하는 시기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오늘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 할 거예요 디파이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디파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주 깊게 딥하게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들을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대충 하는 걸 대충 하는 게 좀 싫어요 싫고 그 다음 디파이 같은 경우는 돈이잖아요 돈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 같은 걸 현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디파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저한테 유익한 정보가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모이는 곳에 기술도 모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 모이는 데를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섭득을 해야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그런 것 때문에 깊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우선 이제 디파이의 본거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도리움이잖아요 이도리움이고 이도리움 진영이죠 그리고 또 이거 이도리움하고 쌍백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폴카닷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도리움은 이도리움 생태계에서만 놀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들끼리 덱끼리만 놀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디파이를 분석하다 보면 이도리움이 아닌 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오스라든지 이런 토큰들이 여기 들어와서 놀지 못해요 제가 이제 분석한 거 보시면 이도리움 덱들만 끼리끼리 놀지 얘들이 끼어둘 수 있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 들어와요 얘들은 얘들의 생태계에서 따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오스하고 트론 같은 경우는 디파이보다는 갬블링에 특화된 애들이잖아요 도박에 도박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갬블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디파이가 더 낫지 그래서 이제 디파이가 핫한 거고 이오스나 트론은 도박이고 지금은 이제 디파이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디파이에 본거지만 이도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도리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치려고 하고 있고 이도리움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생태계가 아닌 다른 생태계는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거죠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근데 폴카다시나 코스모스는 인터체인 기술이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오스, 트론, 그 다음에 이도리움 이 진영 간에 토큰들을 수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예요 토큰 수합 코스모스 진영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파고 들으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대해 주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셈으로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디센트랜드에 대해서 땅을 사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할게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만화가 총 9만 만화, 아니 만화란다 파셀이거든요 파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파셀하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좀 알아서 좀 파셀은 뭐냐면 이게 9만 개 정도인데 그러면 300x3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파셀이 300개가 있다는 거죠 300이 이렇게 이게 가로 세로 300으로 뭉쳐져 있는 도시인데 이 하나의 파셀은 16x16m예요 그래서 16제곱미터죠 제곱미터인데 평소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하나하나가 파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파셀을 구매하고 똑같은 그 오너가 얘기를 또 파셀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스테로 묶어서 좀 더 큰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게 이스테이트하고 파셀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 요소가 보면 프라자가 있고요 로드가 있고 디스트릭트가 있어요 로드는 말 그대로 사람이나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고 디스트릭트는 좀 큰 단위예요 큰 단위 아주 큰 단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사고 팔 어떤 여러 가지 상점들이 모여있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주 큰 지역이죠 근데 디센트럴랜드는 이 지구마다 특화된 걸 만들었어요 여기가 베가스 시티인데 라스베가스 시티에요 라스베가스 시티는 도박하고 이제 그런 그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도박 뭐 이런 돈 같은 거 주고 받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상주에 있고요 뭐 여기에는 또 그거하고 맞는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 대학인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곡을 쓰고 들어가니까 실제 교수님한테 수업 받는 것처럼 입체감 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특화된 게 있고 이게 디스트릭트 좀 큰 개념이고 플라자가 있어요 플라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키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그런 가방 파는 것들 유명한 그런 것들 그런 플라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딱 클릭을 하면 사교에서 딱 클릭하면 이런 그림이 보여요 이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보이면서 오파셀어웨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를 사고 싶은데 오파셀어웨이라는 것은 이 플라자가 여기 파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이후에 어떤 프라자가 있다는 거고 그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쓰리 파셀어웨이 하면 로드에 쓰리 파셀어웨이 하면 여기가 제 거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이 옆에 도로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지구가 이 파셀어웨이 지구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데 하나 두 개 다음에 큰 지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산을 살 때 이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당이다 아니면 강남이다 강남 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에 따라서 땅값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프라자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 강남이 있다 좋은 디스트릭트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가 땅이 좀 비싸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땅을 분양했을 때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여기가 그럴 거예요 제네시스 블록이 이 중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정 중앙에 여기 땅이 원래는 이제 파셀에 한 만 파셀 정도 아니 만 만화 이 정도인데 얘는 한 몇 십 만 만화에 팔렸어요 같은 파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듯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강남 땅이 비싼 이유는 강남에 가기 위해서 가까울수록 강남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D 입체 공간은 뭐냐면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에 가고 싶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고 여기 가서 시간이 한 시간 걸린다 해서 이 땅에 가까운 데 땅값이 비싼데 3D 세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다면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자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0,0 예를 들면 0,0이라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다면 그냥 엔트 치고 Go to 0,0 하면 텔레포트 돼서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거리 공간상의 거리 전혀 없다는 거 그걸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옆에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상공간이지 않느냐 가상공간은 여기서 이 끝에서 이까지 가는데 여기 옆에서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걸 좀 염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들이 예를 들면 크게 좀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가시티가 있고 베가시티의 좌표는 마이너스 74,63 이에요 여기에 가고 싶으면 그냥 Go to라는 명령을 치고 마이너스 74,63 xy 좌표죠 이렇게 치면 바로 여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도시들이 유니버시티가 있고 발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살 땅이 여기인데 소플라제가 뭔지 여기서 뭘 팔고 있는지 패션스트리트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어디서 보실 거냐 하면 여기서 보시라는 거죠 이 도시 속에 제가 이거에 대한 URL은 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밑에 코멘트로 다 달아 놓을 거니까 그걸 이제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크게 확대를 해서 그 다음에 LO로 바꿔서 디스트릿 지구죠 큰 지구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어요 설명들이 배틀그라운드는 어떤 일을 한다 라는 설명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플로라는 익스플로라는 이게 크롬이잖아요 크롬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되고 번역을 하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영어로 보고 싶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다시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거 클릭하시면 이게 다 오거든요 영어로 다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바뀌었다가 이게 만약 만약 이게 없어진다면 이게 없어지면 다시 어떻게 영어로 바꾸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 화면이 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다시 바꾸시면 된다는 말이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원래 이 지구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 지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배틀그라운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문서들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면 또 오른쪽 눌러서 이제 뭐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하시면 이제 한글로 쭉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아 이 지구가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고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이곳에 도시를 세운 거예요 총책임자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DCL 프라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있다는 거죠 디센트럴에 대한 정보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구로 가고 싶다 이러면 뭐 찾아보는 거죠 우리 베가스 같은 경우 베가스 이 베가스 이 베가스 시티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가스 시티에 가고 싶다 그럼 베가스 시티 누르시면 베가스 시티에 대한 설명이 쭉쭉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아 내가 너무 좋다 이 옆에 내가 땅을 사야 되겠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럼 이 베가스 시티 땅에 사시면 되는 거고 좀 더 이걸 알고 싶다 하면 보면 되는 거고 오피셜 웹사이트면 이게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거겠죠 베가스 시티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홈페이지죠 베가스 시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뜨는데 오래 좀 생각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베가스 시티 시티를 건설한 사람들이 만든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즉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트리트고 이제 플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플라자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디스플라자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플라자에 대한 정보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살 때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스탄트럴랜드 이렇게 나오면 약간 이렇게 해서 디스탄트럴랜드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플라자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쉽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플라자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플라자 클릭해서 이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딘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블루로 바꿔서 텔레포트 인하면 여기로 바로 이동을 시켜줘요 뭐냐면 디스탄트럴랜드 3개로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가고 싶었던 제네스틱 플라자 이곳에 바로 데려다 줘요 그게 좋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플라자, 디스탄 플라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거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이제 원래 이 땅을 사고 싶었어 제가 여기에 있는 좀 크게 좀 확대해서 격자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다 격자무늬 이 조그만 다시 해 볼게요 이 격자가 보이시죠 이 격자, 격자 하나가 파셀이에요 이게 가로세로 300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300개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00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텔레포트 인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이게 어떤 것들이 지금 건설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알려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건 할 필요 없고 이제 실제로 이제 랜드를 살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땅을 하나 사야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거 동영상 찍으면서 한번 어떻게 사는지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실제로 땅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땅을 샀으면 이제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얘는 땅을 구매하는 것 지금 땅을 구매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구매한 땅을 판매하는 것까지 하고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업비트예요 이게 업비트거든요 업비트에서 보면 만화를 먼저 출금을 해야 돼요 이거 만화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이천 만화를 출금할 거예요 이미 출금을 했어요 근데 그 출금할 때 그걸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만화 주소 출금해서 만화를 출력할 건데 주소를 어디로 보낼 거냐가 아주 고민이잖아요 이 주소 이 주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소를 어디에 보낼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메타마스크를 끄집어낼게요 이게 메타마스크예요 제가 이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메타마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즉시 이건 어디에서 쓰는 지갑이다 지갑인데 어디다 이더리움 진영에서만 쓰는 지갑이다 메타마스크를 얘기하는데 트론을 얘기한다든지 메타마스크 얘기하는데 이옷을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프린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메타마스크는 뭐다? 이더리움에서 통용되는 지갑이에요 우선 그거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두 번째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ERC20 토큰이 어떤 거냐 이더가 있어요 이더리움 3개가 있어요 이더에 보면 ERC20이라는 프로토클이 있고 ERC721이라는 Non-Ponsible 토큰이 있어요 NFT 이게 유명하잖아요 NFT Non-Pons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게 ERC721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ERC20은 어떤 거? 돈하고 연관되는 거 토큰들하고 토큰 수합과 연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더에 있는 ERC20 토큰들은 주소를 뭘 쓴다? 이더리움 주소를 쓴다 이거 하나를 쓴다 그러니까 만화도 보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보내면 된다? 이더리움 주소한테 보내면 이더리움 주소 아시겠죠? 다이도 내가 보내고 싶어 근데 다이 주소를 모르겠어 뭐예요? 이더리움 주소로 보내면 이더리움이 알아서 다이는 다이로 분리하고 만화는 만화로 분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를 만들면 이게 주소가 생깁니다 이 주소가 이게 주소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계정 상세 보기를 보시면 이게 나와요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이더리움 주소예요 이더리움 주소 이더리움 주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주소는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다 거기에 만화를 보내는 거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냈고 그 다음에 좀 수수료가 비싸요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45만화예요 100원으로 치면 4,500원이 들어갔죠 이게 이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체를 시킨 거예요 어디에? 내가 이제 메타마스크로 보낸 거죠 메타마스크에 내가 만화를 보내요 만화를 보내기 위해서 수수료가 4,500원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 4,500원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전번에 이제 디파이를 하게 될 건데 디파이를 하게 되면 이 4,500원은 우승돈이죠 거의 만원이죠 10달러 뭐 15달러 엄청나게 비싸게 받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디파이를 하기 힘든 이유가 너무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하기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파이 같은 거라든지 할 때 첫 번째 문제는 가스비가 너무 많아서 간이 적으신 분들은 디파이에 들어가기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걸 위해서 제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시면 메타마스크에 확인해 보시면 보시면 이제 여기에 12,050개 옛날에 50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오늘 땅을 살 겁니다 땅이 비싸든 안 비싸든 살 거예요 살 거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 거고 저는 뭐 이 땅을 사서 부가 창출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일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이도리움도 있어야 돼요 이도리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도리움 세계는 모든 게 자산의 이동 그러니까 토큰의 이동이죠 토큰 토큰이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트랜스퍼 이전되잖아요 그때마다 계약서가 이도리움 블록체인에 써져야 되는 이도리움 블록체인에 스마트 콘트랙트가 써져야 되는 거죠 이때 가스비를 받게 됩니다 가스비 뭐 할 때마다 뭐 사고 팔 때마다 아시겠죠 뭘 사고 팔 때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있는 거고 이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계약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스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가스비는 뭘로 받는다 이도리움으로 받아요 얘들은 이도리움으로 가스비는 뭐다 이도를 제공해야 돼요 가스비 만약 가스비가 10달러가 든다 10달러가 든다 이러면 이도리움에서 여기서 10달러를 차감해요 가스비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도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도리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아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그 스마트 콘트랙트가 이도리움 블록체인에 써져야 되는데 그때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가스비를 줘야 되는데 가스비 가스비를 줘야 되는데 그 가스비는 이도리움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도리움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이도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 하는 거죠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곳은 여기죠 구매하는 것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오픈시 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가 좀 엄청나게 좀 커요 그리고 디센트랜드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게 아니고 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디센트랜드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고 여기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ERC20 ERC20 말고 ERC721 Non-Pongible 토큰 NFT 토큰들 토큰이 아는 모든 것들 땅 옷 웨어러블 이런 것들 네임 이도리움 네임 서버 네이밍 서비스 ENS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그게 ERC721을 살 수 있는 곳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죠 두 군데도 살 수 있는데 각각 어떻게 틀린지 퀵하게 보여드리고 사는 것은 디센트랜드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penC 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OpenC 여기 보이시죠 OpenC.io 이쪽에 들어왔어요 이게 좀 규모가 커요 여기는 디센트랜드뿐만 아니라 ERC721을 모두 다 판매하는 곳이에요 우리 고양이 있잖아요 키티 고양이 같은 것도 사고파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콜렉션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콜렉션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디센트랜드 뿐만 아니라 ERC721을 파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키티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크립토 키티 이게 유명하잖아요 고양이 고양이가 다 생립세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크립토 키티 이런 것들 사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다 돈이 아니잖아요 토큰이면 ERC2020에서 하는 거고 이런 돈이 아닌 난 폰즈블 토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아주 대체불가능한 토큰 토큰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ERC721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 프로토클이죠 이런 식으로 알면 되는 거고 우린 디센트랜드를 할 거니까 디센트랜드에 대해서 하죠 보시면 디센트랜드를 선택을 하시고 우린 땅을 살 거니까 땅 사는데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판매 중인 거 구르는 거죠 판매 중인 거 판매 중인 거 여기서 보면 여기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오픈시티가 좋은 게 뭐냐면 얘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로 살 수 있고 W이더 다이 만화 USDC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에요 디센트랜드에서는 만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아주 커요 올 아이템 보시고 싱글 아이템이 뭐냐면 여기서 싱글 아이템이 뭐냐면 이걸 파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셀 번들이 뭐냐면 이스테이트 두 개 이상의 파셀이 합쳐진 땅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싱글 파셀 하면 이 하나짜리 격자 하나짜리 싼 거죠 이것들 하나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고 소트바이에서 리스트 된 거 보고 저는 이제 가격이 싼 거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파셀 가격이 싼 순으로 소팅을 시킨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가격이 싼 게 8.998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좀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디테일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디테일 화면으로 이제 바이 살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바이 나우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땅을 살 때 이런 거죠 부동산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이는 거죠 맞죠? 매도자가 모여요 그래서 계약서 두 장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시그네츠를 남기는 거죠 도장 찍고 시그네츠를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중개사 하시는 분이 이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게 아니면 매도자가 먼저 스마트 콘트랙터를 작성해서 이걸 블록체인에 올려놓는 거죠 올려놔요 이렇게 스마트 콘트랙터를 어떤 걸 올려놓은 거예요? 나는 8998에 팔겠다고 이걸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8998에 사고 싶으면 바이 나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서가 들어가서 이 계약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체계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사 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없는 거죠 어떤 게 스마트 콘트랙터가 중재자가 돼서 모든 걸 이제 두 사람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 나우를 누르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바로 즉시 그리고 Make on Offer 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8998 내가 입지를 분석하고 땅을 분석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8998은 너무 세다 난 6천에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수식이냐면 매도자가 스마트 콘트랙트에 아니 뭐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얘는 다시 제안을 이 사람한테 제안하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다시 올린 거예요 6천 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매도자가 이걸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6천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택도 없는 소리도 하면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 계약서만 가지고 줄고 기다리면 돼요 이거 체결할 때까지 그래서 바위가 있고 오프가 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드릴게요 너무 시간 많이 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살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살 거냐면 디센트럴랜드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제가 땅을 살 겁니다 땅을 살 거예요 직접 그 땅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35분이 지났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저는 파셜 앤 이 스테이트를 살 거예요 그래서 뷰 올을 보는 거죠 뷰 올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엘로로 바꾸고 저는 파셜을 살 거거든요 이 스테이트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트를 한번 보시고 보시죠 그리고 제일 싼 가격으로 한번 소팅을 시킬게요 칩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셌어요 이 스테이트를 선택했고 칩 가장 낮은 수 싼 가격으로 했어요 최소한 두 개의 파셜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최소 가격은 19,800원이에요 저는 지금 얼마를 이체했냐면 12,000원 이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파셜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어떤 걸 살 건지 저는 가장 싼 걸 살 생각이에요 싼 게 비지적이 있는데 물론 부정산 하시는 분들이 선택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8888, 8998 보면 둘 다 입지가 맨 끝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도침개 찐이에요 얘가 여기에 있는 거나 얘가 여기에 있는 거나 그리고 뭐 여기에 도로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구죠 디스트릭트인데 6파셀 떨어졌고 그다음에 얘는 크게 좀 4파셀 떨어졌고 얘는 2파셀 떨어졌고 9파셀 떨어졌고 그러니까 얘들이 가격을 올린 게 자기 땅이 정말 안 좋다는 걸 알고 이렇게 낮게 했겠지만 미사기에 보면 얘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을 저는 이제 가장 싼 땅을 살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고 살 거예요 싼 게 비주점이니까 그걸 사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식으로 한번 따져보고 한번 사시고 저는 이걸 한번 체결해 볼게요 8.88 근데 제 땅이니까 한번은 어떻게 생긴 땅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보면 얘가 어디에 있는 땅인지는 대충 알겠죠 어디에 있는 땅인지는 대충 알 거 같아요 여기에 있는 땅이죠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얘가 드래곤 시티에 드래곤 시티에 이 정도 있는 거죠 이 정도 블루 이 정도쯤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거 사는 거예요 드래곤 시티 드래곤이라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드래곤 시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산다 해서 여러분들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막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점프 위 여기서 보면 점프 인하면 바로 디스센트럴랜드 들어가서 그 땅을 직접 가는 거예요 가장 세게 들어가서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한번 정도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이걸로 그리고 얘의 자표예요 자표를 알면 어떻게 안다 우리가 고투 명령을 써서 바로 갈 수 있다 라는 거 고투 그러면 이 스마트 콘트랙트가 작동돼서 명의가 이전되겠죠. 비드 같은 경우는 뭐냐? 아까 트랜스퍼하고 똑같은 건데 제한하는 거죠. 택도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5천에 사겠다고 다시 역제한하는 거죠. 이런 식이 비드예요. 그런데 저는 산다고 했으니까 바이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팟에 그래서 you are about the 바이팟에 이거 8888 살 거냐 말 것이냐. 난 산다. 오케이. 콜. 그러면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번 볼게요. 계속하려면 DR를 대신하여 만화 토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 계약을 승인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되며 언제든지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화. 클릭하고. 그럼 메타마스크가 뜨죠. 이 순간이 되면 어떤 거냐면 이거요. 허락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죠. 승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 너 네 땅인데 마켓플레이스가 잠깐 이걸 유행을 받아서 이 계약을 체계시킬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면 3.65달러에 뭘 내야 된다? 그 가스비. 가스비를 내야 된다. 가스비는 뭐다? 이도리움으로 계산된다. 이도리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이도리움이 있어야 되고 그 이도리움에서 3.65가 나가는 거죠. 지출되는 거죠. 제가 이거 지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승인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뭔지 모르고 막 눌렀어요. 뭔지 모르고 막 눌렀는데 그게 그럼 내 돈이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메타마스크는 무조건 어떤 돈이 나갈 때 이렇게 떠요. 떠가지고 트랜젝션 피가 나간다. 이게 나오면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얘가 나한테 가스비를 내래. 그러면 승인 누르시지 마시고 거부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승인 눌렀어요. 뭐지? 다시 할게요. 이게 너무 커져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좌표가 안 맞아서 그런가? 다시 할게요. 취소하고 다시 할게요. 그리고 메타마스크를 다시 띄우는 거죠. 띄워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냥 거부 누르시면 돼요. 거부. 거부. 됐죠? 이러면 돼요. 이러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들어갈게요. 메타마스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뭘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보고 가스비를 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긴장하셔야 되고 무조건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들어갈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기 위해서 학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얘가 좀 눌렀는데 그 누른 영향이 별로 안 맞았는가 봐요. 8.888 저는 이제 다이 살 거예요. 이제 학대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잘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속도가 요즘 많이 느리죠. 디파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오프체인니까 그 가운데 상관없었지 모르겠는데 빨리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기술력이 좀 더 빨리 발전되고 그래서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다린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트랜스퍼 그리고 이제 땅을 사면 땅을 이제 트랜스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늦지는 않는데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네요.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로그인해서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바위 사는 걸로 눌러서 들어 볼게요. 잠시만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저는 여기서 영상 좀 멈추고 그래서 아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잠깐 영상을 끊었거든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만화 클릭을 하니까 얘가 프로세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4치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너무 작게 해서 잘못 눌러서 그런 거 봐요. 승인을 할게요. 이렇게 잘 되는 건데 만화로 승인을 한 거죠. 마켓플레이스에 잠깐 이제 내 돈을 하고 그 사람의 땅이 이제 위임이 돼서 이제 그걸 체결해 주는 것은 마켓플레이스 쪽에서 해 주는 거죠. 뭐 자동화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제 계약을 체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겠죠. 진행을 하는 거죠. 가스피가 뭐지? 17.3호 두 번 가져가죠. 처음에는 위임한 도가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실제 계약일 거예요. 아까는 내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위임하는 거고 얘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스마트 콘트랙트 매도자가 한 그 스마트 콘트랙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아마 주는 돈일 거예요. 꽤 많이 들어가죠. 17달러 한 20, 21달러 한 24,000원 2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사고 있는 중이에요. 펜딩 제가 크게 확대하면 지금 펜딩 돼서 이제 내 걸로 만들려고 지금 블록체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유보호트 이 땅을 샀다는 거지. 8,888에 컨펌드 됐죠. 한번 볼까요? 내 땅을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은 뭐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경매로 샀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사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어? 됐다. 들어왔다. 들어왔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내 만화가 아까 12,000개 했는데 아까 아까도 꽤 많았었는데 많이 한 25,000원으로 줄어들었죠. 계약하는데 한 25,000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25,000원 정도. 이건 디파이에 비하면 약가죠. 25,000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12,000에서 8,888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사람은 정확해야 되니까. 계산기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12,050개가 있었거든요. 50개가 있었고 마이너스 8,888 하면 3,162 3,162 죄송합니다. 3,162 3,162 있는 게 맞잖아요. 여기 보시면 3,162 맞아요. 그렇게 된 게 해서 제가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땅이 옛날에 이건 이제 2차 경매할 때 그때 샀던 거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 거 두 개의 땅을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내 옆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차 경매할 때 어떤 애가 땅을 샀는데 이런 식으로 1,2,3,4 이렇게 땅을 사는 애도 있거든요. 참 내가 이거 그때 경매하면서도 이거 보면서 참 대단히 위트 있는 친구다. 참 세상을 재밌게 사는 친구다.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참 이거 보고 참 야...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한번 이제 팔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제 나중에 혹시 디스탠랜드가 혹시 잘 돼서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실제로 저는 팔 건 아니에요. 팔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얘를 눌러주는 거죠. 이 아이콘을 눌러주는 거죠. 이 아이콘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마이 에셋 보면 저는 이 아이콘 721 넌폰지벌 토콘 NFT가 두 개가 있죠. 땅 두 개가 있어요. 땅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두 개가 있고 이 중에 하나를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셀이 있고 트랜스퍼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판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매두자가 돼서 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올려놓는 거죠. 그럼 누군가 체결하겠죠. 트랜스퍼는 내 걸 누구한테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이전. 그러니까 뭐 내 땅을 나중에 제가 늙었을 때 내 자녀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죠. 그때 하는 게 트랜스퍼예요. 이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전시켜주는 거죠. 얘는 돈을 받고 파는 거고 그래서 셀을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 팔 것이냐. 이러면 이제 8888에 살았으니까 한 2만에 팔겠다 해서 그 이제 눌러주는 거죠. 리스트 포 셀 2만 프리즈 컨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거 매두자가 되시면 돼요. 캔슬해서 저는 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땅에다가 수익형 뭔가를 부동산이든 뭔가를 아이들을 통해서 구축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늦게까지 찍었는데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부터는 디파이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분해 조립하는 심정으로 한번 딥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감사합니다.